잠깐만 잠깐만 어 얘는 크다 다들 넘어가야겠다 뭐 그렇게 말할 게 없어 하하 많이 생겼지 여기 누구 누구 여기가 덕시였나 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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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리는 하고 이렇게 똑같고 안 넣으면 안 넣으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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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거는 저기 똑같고 이렇게 이렇게 할까 우리 남아있는 거 많은데 저 여기 없는 거 같은데 하하 안 잘하네 이게 정답이다 얼었어 어? 얼었어 아니야 뭔 거 아니야? 어휴 이거 꽉꽉꽉 쳤는데 어휴 이거 제법 쳤어 이거 귀신데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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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왜 이래 벗어 걔 이상하게 계속 옷을 벗어 애가 처음부터 벗었어 옷을 왜 벗어? 어? 걔 뭐야 어휴 이거 숨는다 이거 봐 어휴 어휴 이게 뭐야? 흔들물이 이게 뭐야 이 엄마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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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버려야겠다 너무 많은데 어머 어머 얘 엄청 크다 근데 비비물이 그때 없었던 거 같은데 왜 비비물이야 애비타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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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느 거 맞아 얘도 진진물 어 얘도 진진물 왜 막판에 더 생기지? 이거 안 잘하잖아 이게 다 잘한 거 그럼 다음에 얘는 얘 사면 안 될 거 같아 얘들이 이런 건 튼실한데 오 튼실한데 얘네 동그란 애들이 다르잖아 이거 다 이건 다 지금 되겠는데 이거 봐 이렇게 땅땅한데 네 얘는 다 완전 딴다네 이 완전 딴다네 저긴 몇 개 없지 이게 다 돼 이거는 이거는 얘는 왜 칠레레팔레레 됐어? 얘는 왜 이건 뭐지? 왜 칠레레 헐레레레 됐어 이런 거는 얼지 이제 이제 이거는 내 일단 얼겠지 다 이미 얼은 거 같아 얼었는지 어떻게 하라고 콩 어 콩 콩 저건 다 된 거 같은데 빨리 땋아야 될 거 같은데 딸 딸 때 됐는데 응 애들이 다 커졌어 야 이거 따야 되는 거네 까봐봐 되나? 근데 이거 뭐야 뚝정이만 이거 봐 없어 얘 죽은 애야 안에 없는데 그냥 하나 있어 너무 조그매 이거 봐 에이 너무 작아 이거 그리고 다 안에 없어 콩은 왜 이러지? 이거 다 왜 이래? 다 없어 근데 얘는.. 얘는 손이 너네? 왜 쑥쑥이 끈이 없는 거야? 없어, 아니.. 이게 뭐야? 무만한데? 이게 뭐야? 이거 먹을 수 있는 앤가? 큰 거를 심었는데 작은 게 나온다? 이거 봐 여기 커 보인다 크다 오 얘는 크다, 크다 어? 이게 장상인데 까매지네 진짜 예쁘게 됐네 됐구먼 예쁘게 빨라 아, 이렇게 배운이 까매지나 보다 이렇게 색깔이 빨네 아, 신기해 이게 더 크다 됐다 얘네를 떠나고 있어.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걸 언제 생각해?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. 어떻게 하지? 얘도 생겼어. 이제 빨리. 왜 계속 따고 있어. 재미있어. 그런데 언제 다 따냐고. 얘도 떨려. 왜 따. 한꺼번에 따야지. 그런데 어디다 가나? 잠깐만. 어 얘는 크다. 밥을 넘어가야지. 그렇지. 뭐 그렇게 말할 게 없어. 많이 생겼지? 아이고. 아이고. 열매 못 먹겠다. 아이고. 열매 못 먹겠다. 아예. 얘는 따로 대모인데. 응? 정체는 알 수가 없네? 어? 거기 배추 하나 있다. 거기 배추 하나 있다. 어디? 이거 배추. 얘 배추야? 겨코 못 자라네. 에이. 그 저기 히까마. 응. 저저저 바닥에 있는 거 한번 까볼래? 여기? 바닥에 있는 알갱이. 얘? 저쪽에 까만색. 아 얘? 어. 씨앗이 있을려나? 얘는 있어. 어 근데 너무 딱딱해. 이히. 어? 빈 거 같다? 응. 어때? 파른데. 응. 얘가 얘가. 다 된 건지를 모르겠는데. 예쁘게 생겼는데. 어디? 봐봐. 얘를 심으면 나오나? 응? 그걸 모르겠어. 어디다 물어보지? 얘 없다. 이게 다야. 아이씨. 근데 얘가 맞나? 강랑콩치 없는 데서. 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. 응. 그럼 위험하다고 그랬어. 그러면. 콩으로. 당연히 biodiversity. 확깔래? 안 lakes?